나는 그냥 커피가 좋았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자리에서 커피 이야기를 하고 커피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감성이 돋고 누군가는 카페를 창업하고 서로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전시회 이상의 경험으로 영감을 얻고 환경과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가 되고 어느새 글로벌 커피 산업의 중심이 되었네? 와, 대단한걸? 그래도 지나온 20회 중 가장 소중한 건 나는 너무 커피가 좋다는 생각 처음 그때처럼 당신과 커피를 얘기하고 싶어 우리 커피 한 잔 할까?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해 서울카페쇼